대칼 여기 안 나오고 있어 귀찮아 대칼 야 그냥 여기다 붙여 꺼 해 얼른 붙여봐 대칼 아니 거기가 아니고요 대칼 나머지 이런 데를 싹 막아버리세요 아 여기도 막아요 그러셔야죠 얼른 꼼꼼하게 하세요 귀찮아 나도 귀찮아 신나 여기다 붙여서 그냥 잘라 여기다 붙여가지고 손으로 찢지 마시고 좀 거 진짜 거 참 말 안됐네요 오늘 나줌법 한번 할까 어 여기 불 끄고 커튼 맞고 좀 신나 뭔 신나 밖에 나가서 맑은 공기 좀 마시봐라 마시갖꿈아 얼마나 신나는 아이꺼라고 원하시갖꿈아 여러분들 정말 네